예 화질이 조금 더 아 이정도면 되는구나 굳이 뭐 꺾을 필요 없이 자 후방 카메라로 다 잡고서 이제 조금 더 화질이 좋은 네 조명을 박은 것 같네요 아니 아니에요 예 그 후방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어요 이제 셀카 카메라가 아니라 채팅은 태블릿으로 봐야 되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게임을 하면은 게임을 하면은 그 태블릿으로 채팅을 봐야 되니까 예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이제 색소가 좋은 화질이 조금 더 좋은 네 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점이 초점이 이제 근데 비슷해요 예 화질은 비슷해요 예 화질은 비슷한데 그 색소 차이가 있어요 색소 예 예 유튜브로 다가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 차이를 아실 거에요 예 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약간 더 하얀 뭔가 칼라가 예 칼라가 어 조금 더 잘 안 잡혀요 정면 카메라가 예 그렇죠 조금 더 뽀사 뽀사시한 느낌인데 이제 색소가 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약간 그 에 하둘이 느낌이 에 에 간혹 있을 수 있죠 예 한번 그 건방지 님 지금 뭐 피씨로 오셨는데 가능하시면 이제 유튜브 방송이 있어 하면 뜨거든요 그 그 화면하고 비교를 하시면 아마 아실 거에요 예 나도 한번 봐볼까 아 화질은 큰 차이가 없는데 화질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색소 차이 예 네 날씨였습니다. 네 이제 저 이제 transmission play